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랑의 화살 쏘고 뽀뽀 날리고 강아지 주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여자는? 어 재료림 내가 순수 누나 이기게 만든다 자꾸 나 헛맥히게 만들지마 나 신난다 대신에 랜덤으로 갈게요 복불복이야 엄청 세거나 엄청 약하거나 겨울남자 여러분이 겨울남자 여러분이 자꾸 나 당황시켜 왜 감사해요 웬일이야 고맙습니다 그래도 사랑한다고는 말 못하겠어 근데 나 어떡하나 오라버니 오시기 전에 매치를 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매치 한번 갈게요 대신 랜덤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일부 랜덤야